횡단샷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12시 방향 2팁 이상의 상단 당점으로 잘 밀어쳐서 원쿠션, 투쿠션 이후에 밀어친 효과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치는 겁니다. 이 빨간공 쪽으로 단쿠션 쪽으로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왼쪽 회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횡단샷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왼쪽 회전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회전이 들어가면서 빨간공을 직접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. 빨간공이 이렇게 B의 위치에 있다면 왼쪽 회전이 아니라 약간의 역회전, 즉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득점 성공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께, 절반보다 조금 얇은 이 두께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2팁 이상의 당점, 그리고 두께는 절반보다 얇은 8분의 3.5 정도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잘 밀어쳐야 합니다. 여기서는 좋은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1시 59분의 왼쪽 느낌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얇게 잘 밀어쳐서 완전 무회전으로 8분의 3을 겨냥해서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완전한 무회전의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것이 아니라 8분의 3이라는 두께로 쳤는데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잘 되면 이 방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제시된 이 방법은 쿠도롱 선수의 레슨입니다. 당구 박사의 프로샷, 맨 마지막에 벨지언즈 레슨 8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